이렇게 모여 놀고 하는 게 참 그립다. 정말 그게 언제였던가. 참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마음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보영입니다. 자, Start English. 오늘은요. 4월 26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We can't be too careful. 이런 표현이에요. We can't be too careful. 자,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자, We can't 하면은 우린 못해. 할 수 없어. 이 말이잖아요. 또는 해서는 안 돼. 라고 할 적에도 그럴 수 없지. 이런 뜻으로 We can't 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곧잘 있죠. 근데 Be too careful. 하면은 지나칠 정도로 이 too가 들어가면 뭔가 너무 지나쳐서 사실 안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조심한다는 거 우리는 그럴 순 없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있는 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Hang out with friends. 자, Hang out with friends.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친구들과 모여서 시간을 잘 보낸다라는 말이 Hang out with friends. 가 되는데 I really mis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라고 시작하잖아요. 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모여 놀고 하는 게 참 그립다. 정말 그게 언제였던가. 참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마음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I really miss-ing 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직까지 우리는 그거 좀 어렵다. 이 코로나 때문에 We can't do that yet. We can't do that yet.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이죠. We can't do that yet. 그러면서 We can't be too careful. 우리는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can't 할 수 없다라는 것과 to, 지나치게 뭐뭐 할 정도로라는 말이 같이 쓰이게 되면은요.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말문을 여는 패턴 지금 137쪽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나는 뭐뭐 하는 게 정말 그리워. 뭐뭐를 하고 싶어. 뭐뭐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속상해. 등등. I really miss-ing. 을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로 배낭여행 가던 것이 정말 그리워. 라고 한다면 못해보는 지 오래됐으니까 I really miss- 다음에 배낭여행 하는 것. 이란 뜻의 단어로 Going overseas backpacking.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Going overseas 하면 해외로 가는 것. Going overseas. 이 overseas라는 말은 해외로 바다 건너간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뭐 하면서? Backpacking. 그야말로 배낭여행이 된다는 뜻이죠. Backpack은 물론 배낭이란 뜻도 되고요. 하지만 Backpacking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낭여행 자체를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Can't be too careful. 이용해서요. 자, 요즘 같은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즘에는 These days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요즘에 These days 여러분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You can't be too careful. You can't be too careful.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ou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 당신!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적에 You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밖에도 이렇게 그 Can't be too careful 이라든지 앞서 함께 하셨던 I really miss 응 잉 이용해서 표현들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장치가 곳곳에 있거든요. 꼭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신 EBS FM의 Start English는요. 매일 아침 7시부터 20분간 본방송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mind 시스템 the 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